안녕 구원자? 구원자와 운명으로 엮인 상대들이 궁금하다고? 내가 하나하나 알려줄게! 별님이 알려준 운명의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관심이 필요한 법! 정령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잘 들여다봐줘! 그리고 정령들과 나들이를 나갈 땐 구원자의 선택이 정말 중요해! 사소한 선택이 인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! 아 선물을 보내는 것도 좋아! 특히 정령들의 취향을 저격한 선물이라면 더더욱! 응 운명의 결말을 알려달라고? 아무리 구원자라고 해도 그건 안돼! 정령들과 직접 인연을 쌓으면서 알아가야지! 정령들이 구원자에게 인연을 느끼면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거야! 나는 어떨지 궁금하다고? 구원자가 한번 확인해보는게 어때?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! 꼭 만나러 와!